오늘은 박교대학기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옆의 나무는 전부 다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가을에 낙엽시즌에 오면은, 단풍시즌에 오면은 굉장히 장관이 연출되죠. 저도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못 왔네요. 이번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이쪽이고, 오늘 목적지는 이쪽. 식당에 갈 거에요. 저기에 되게 유명한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라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오늘 들어갈 학교 식당은 이쪽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 없이 자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고춧가루 라면 굉장히 맛있었어요. 앙카케라고 해서 앙 같은게 들어있는데 구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독주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아카문이라고 하는 대문이에요. 1827년도에 만들어진 문이고요. 독주대학을 상징하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지진 내진 설계 때문에 보수공사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고요. 방금 먹었던 그 라면도 이름이 아카문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을 상징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면이라고 해요. 드라마로도 유명하고 일본의 만화로도 유명한 고덕구노 그르메 라는 만화에서도 방금 제가 먹었던 라면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